천안을 3선 중진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박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선언하면서 앞으로 한 명의 천안 시민이자 동료, 이웃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.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고 따라서 총선 출마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역구 유권자에게 지난 12년간 보내주신 모든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.